이상해요? 네 내가 이거 두고 어릴 거예요? 너무 어둡 아 진짜 이거를 편의점 편의점까지 말해서 추억을 해드리지 않게 전 되게 맞췄어요 아 네 마주한 날은 당신은 어느샌가 어디선가 성향을 물어보라고 이름을 불러봐도 잃어버린 듯이 아닌가 새해 깜짝 타이밍 과일 나왔습니다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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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가 되어라 어디서 웃을 가라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또 대답 없으니 잘한다 자 오늘도 반갑게 낙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빠 멋있어요 늦어요 나같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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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은 잠깐 앉으시고 사장님은 잠깐 앉으시고 나랑 부대 이렇게 송글라스를 다 빼주세요 송글라스 바라보는 눈길 조선이 있구나 어우 잘한다 나같이 너도 나도 모르게 듣로가 세월에 고개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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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한다 대단해요 Kle키 고개쓰기 다음tal